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RC20 아직도 핫하죠 그 OD 토큰 한 며칠 만에 120% 올랐다고 저기 어디야 불개미님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거 보고 배합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BYLD라는 토큰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스테이킹을 가능하게 하는 토큰이에요 즉 BRC20에다가 새로운 파라미터 같은 걸 누가 추가를 해가지고 매 블록마다 일득 그러니까 수익을 얼마를 줄 수 있는지 프로그래밍 하는 걸 추가를 해서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BRC20 토큰에다가 스테이킹을 도입을 하는 시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보면은 이제 참 재밌죠 BRC20 토큰이 그냥 뭐 아무 짝에 쓸모없는 쉿코인 그 자체라고 사람들이 처음에 심지어 그 창립 이거를 만든 사람조차도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냥 갖고 놀다가 이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고 또 이게 이제 나오니까 누군가가 이걸로 머니 레고를 쌓으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진짜 이런 대체 가능한 토큰의 생태계가 더욱더 활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나 지금 이거 이외에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GM이라는 것 자체도 그 비트코인의 데이터 스페이스에다가 그 스마트 컨트랙트 EVM을 올려서 구동을 시키는 그런 거래요 그래서 뭐 저는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저도 알려드리긴 어렵네요 근데 여튼 이렇다고 해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했고 이제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거 뭐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OKX와 같은 거래소들도 이 오디널스 관련한 데이터 인덱싱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오디널스하고 BRC20 토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점점 더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이제 이런 저처럼 맨날 이런 거에 함몰되어 사는 사람들 말고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 좀 캐주얼하게 크리프토를 하는 사람들도 정보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거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대중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하는 게 OKX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 유니셋 마켓플레이스에서 후오비까지 데이터 인덱싱 관련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많이 비트코인을 무슨 결제 네트워크 아니면 뭐 건전화폐 가치의 저장수단 이런 걸로 많이 내러티브를 밀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미는 내러티브가 그건데 관점 자체를 바꿔야 돼요 비트코인이 이제 사실상 그 이더리움과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 레이어는 아니고 어떤 데이터 레이어로 작동을 하면서 그 위에다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작동하는 환경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고 비트코인 내부에서도 대체 가능한 토큰들이 이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이라는 토큰 하나만 사용되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자산들이 그 네트워크 위에서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 자산들을 옮긴다거나 만든다거나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를 한다든가 하는 행위에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토큰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더리움하고 사실 그 모양새가 매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이걸로 뭐 결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이다시피 이 사람이 맥도날드 가서 16불짜리 영수증에 그 수수료가 1.5불이 발생했대요 라이트닝을 사용을 하는데 거의 한 10% 좀 안 되는 비율에 수수료가 발생한 거예요 말이 안 되죠? 우리가 그러니까 맥도날드 가서 누가 수수료를 10%를 내면서 햄버거를 먹어요 그러니까 이 오디널스와 BRC20의 트랜잭션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트랜잭션 피가 높아졌는데 그로 인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피가 높아지고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지향했던 소액 결제 네트워크가 작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제가 오늘 제 뉴스레터에도 썼는데 우리가 뭐 BB를 옛날에 들고 다녔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 세대는 근데 우리는 아이폰 들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의 상태가 뭐냐면은 BB에서 그 옛날 흑백폰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 BB가 진짜 비트코인의 용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이폰으로 진화를 할 수가 있는데 가능성은 무한한데 자기네들은 그 비트코인을 BB로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거야 자기 그 서랍 속에다가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그냥 진짜 서랍 속에 모셔두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러한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은 그리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유스케이스를 반기게 된다면은 어쩔 수 없이 그 BB를 원하시는 분들도 나중에는 핸드폰 아니면은 아이폰을 들고 다니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디널스에서 발생한 트랜잭션이 전체 트랜잭션의 거의 60%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BRC 토크는 그 중에서도 55%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어떤 단순한 비트코인의 트랜잭션을 위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유스케이스를 위한 네트워크가 되어가고 있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